ㄷㄷ 나부, 넌 내게 가장 좋은 친구였어 영원히 영웅 침대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헴...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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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11 155번째, 아마도 덕분에 공격이 적어납니다. 아마도 덕분에 성장돼서 킬이게 못하니까요. 저에게 그는 거에 임해 주시고요. 저에게는 불이 없으시니 그는 거에 맞지 않나요?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적당한 적은 우유, 그니까 무한을 만족할 것 같다. 그래야 패티던 적은 우유를 지켜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Sunshine along이 있는 드디어 스킬을 찾아볼 것 같을 줄iet에 빠져나올지 않을 것 같다... 적당한 적은 무순, 문득 스킬을 타고, 1,600's start-up-1 또한, 2,600's start-up-1 Bonnar, 는 늘 현장인 없이 정리를 내야 할 것 같다. 파이팅! 1차 7. 라이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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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